네,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하께 부르지었더니 요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애국,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이 기근이 들고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 되어 있을 때 그 땅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동족이 애국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4대를 지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430여 년 지난 동안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 백성은 본성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해방을 시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인 적과 꾸린 가난한 땅을 가기 위해서 수루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사막인데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 동안 기분이 좋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이제 굉장한 큰 어려움에 봉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 또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짐승때를 끌고 나왔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보채는데 물을 찾아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이 사방으로 가가지고 물을 찾는데 마라라는 곳에 일어났을 때 보니까 호수 같은 그런 이렇게 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물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3일 동안 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사람들이 막 물이 있다는 것으로 아주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보자마자 그 물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으로 물을 움켜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막 이제 마시려고 탁 한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소에서 그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뭐 완전 무장도 아니고 그냥 총 하나 들고 이렇게 소총 들고 10키로 행군을 하는 건데 갔다 오다가 물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농약을 했는지 제초제들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논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고개 쳐박고 막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와서 군합발로 차고 막 매를 때리고 해도 정신없이 물을 막 그게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이 광야에서 물을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가서 물을 막 퍼가지고 마시려고 딱 하니까 입에 대니까 이 물이 얼마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쓰리스 물인 거예요 아 물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는데 이 기쁨이 한순간 큰 실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막 모세에게 사태질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3일 전에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쓴물도 단물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 쓴물을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 눈을 들어서 앞을 보라고 보니까 사막에는 나무가 별로 없는데 한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너 나무가 보이지 않냐? 네 보입니다 전 가서 나무를 가지를 베어다가 그거를 이 쓴물에다 던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쓴물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물을 마셔보라고 했더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쓰디 쓰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과 괴로움을 주던 쓴물이 생명과 기쁨을 주는 달콤한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물만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쓰디 쓴 이런 인생의 마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말인데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디 쓴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의 쓴물을 만나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저희 아내도 몸이 약해 가지고 질병의 쓴물을 마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전에 너무 힘들 때는 주님 빨리 나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너무 이 질병의 쓴물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실패해 쓴 물을 그 고통의 물을 마시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그런 인생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을 하고 이래 가지고 불행해 쓴 물을 마시면서 매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런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슬픔의 그런 쓴물을 마시면서 살죠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의 쓴물 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환란으로 인한 그런 인생의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마라오 같은 쓴물을 마셔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오늘 우리 인생의 어느 때 이 쓴물이 담물로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라고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디쓴 쓴물이 담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쓴물이 담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담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담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너 저 나무에 그 가지를 꺾어다가 지시한 나무를 쓴물에다 그 물 안에다 던지라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쓰디쓴 쓴물에다 집어넣더니 이 쓴물이 담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우리의 죄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 가난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쓴물을 마시면서 고통스럽고 가난의 쓴물 질병의 쓴물 저주의 쓴물 불행의 쓴물을 마시면서 지금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쓴물을 담물로 가난의 쓴물을 부여의 담물로 불행의 쓴물을 행복의 담물로 실패의 쓴물을 성공의 담물로 저주의 쓴물을 축복의 담물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그 나무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갈라데아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렸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사에서 53장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연은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릴 것이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안 같아서 그르덴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저주, 질병, 가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며마 인생의 무거운 문제로 말며마 솟아나던 그런 쓰디쓴 인생의 쓴물들이 이 고통의 쓴물들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 그 문제가 있는 가정에 불행의 쓴물이 계속 나오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의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던 사람의 그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 성공의 단물이 솟아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쓰디쓴 쓴물에 넣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 쓴물은 단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갖다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쓴물을 누구도 단물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불행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가난과 저주와 불행을 이것을 행복한 삶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없지만 그 쓴물 안에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질병에 쓴물을 마시던 12애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베데스다 연못까지 움직이도 잘 못하던 이 사람들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사람 손 마른 사람 이런 갖가지 병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로 말며 쓴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그 인생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계속 실패하고 다섯 번이나 이혼을 했던 사마리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불행의 쓴물을 고통의 쓴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계속 상처에서 얼마나 많은 그 쓴물이 나오는 줄 몰라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그 쓴물이 나오던 그 인생이 단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어떤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 문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나서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음하면서 쓴물을 마시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었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안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듯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갖다가 꺾어서 쓴물에 넣으라고 했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려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질병의 쓴물 실패의 쓴물 어떤 문제의 쓴물 고통스러운 이런 쓴물을 만나면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다담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어떻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생각 안 하고 뭐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목말라 죽게 생겼고 이 쓴물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사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해 가지고는 절대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비라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요비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몽땅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종들도 다 죽고 그리고 큰 태풍이 불어와서 열 명의 자녀들이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잔치하다 다 죽게 되고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 몸도 성한 곳이 없이 병들어 이 고통과 신음하는 밤이 되면 낮이 되길 바라고 낮이 되면 빨리 밤이 됐으면 얼마나 하루가 고통스러우냐면 이렇게 사업의 쓴물, 가정의 쓴물, 건강의 쓴물, 인생의 엄청난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읍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온 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요하시오 거두니시도 요하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이도 요하시오 취하신이도 요하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러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사도인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자꾸 막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저 유럽의 마게도냐의 빌리뽀라는 곳으로 가라고 보여주세요 그쪽으로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용원도 예비해놓고 선교하는데 물질로 도와줄 이런 동역자들도 다 준비해놓으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리뽀라는 도시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떤 점을 잘 치는 귀신들인 아이를 자기 집에 고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들인 아이가 바울과 신라를 보고 오되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면서 자꾸 와서 귀찮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영이 알아보는가 이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신라가 나사로 예수님으로 오는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 계집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아무리 점을 쳐도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놈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가서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빌리포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손발이 자꾸 해체여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 하나님이 가라한 데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멍들고 이래 쓰시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엄청난 인생의 고통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 그랬더니 2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교도소가 막 다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감옥이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지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장이 놀려가지고 뛰어들어와서 보니까 문이 달려있어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꿀면서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찌하냐 구원을 얻으려면 어찌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 교도소장과 그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질병의 쓴물 이런 실패의 쓴물 불행의 쓴물 고통의 쓴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요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찬송하고 절대 긍정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이 언제 단물로 변화되냐 모세처럼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백성들은 쓴물을 만났을래 먹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먹어보고 도저히 써서 못 먹겠다고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그 어떤 것도 단물로 바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의 쓴물을 건강의 단물로 그리고 실패의 쓴물을 성공의 단물로 불행의 쓴물을 행복의 단물로 저주의 쓴물을 축복의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때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열 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 쓴물을 만났으니 이건 이물은 쓴물은 단물로 바꿀 수 없어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신 거 하나님이 이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단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쓴물을 마시게 되면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달라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불행의 쓴물을 마시게 된 부모 형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국당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정말 이제 고통과 불행의 쓴물을 마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의 쓴물을 마시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단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희승이 왕이 병이 들어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질병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쓴물을 건강의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작은 부인한테 멸신을 당하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망에 나가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쓴물을 만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그냥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질병이 걸려 죽을 병이 걸려야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혼을 그랬죠 나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질병에 쓴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방법을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쓴물을 단물로 쓴물아 단물로 변해라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면 그냥 말할 필요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때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뭐라고요? 가서 저 나뭇가지를 걷다가 쓴물에다 던져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몸에 문제가 있어 질병이 있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야 너 어떤 의사에 찾아가라 아니면 너 어떤 약을 먹어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명성교였던 집사님이 간암인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양배추하고 뭐를 갖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다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암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으로 인해서 계속 쓴물을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행하셔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다든가 방법을 가르쳐주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영감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도저히 실패 쓴물을 마시고 일어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지만 또 어떤 데는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영감과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제기할 수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가서 어떻게 돼요? 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영감을 주시거나 이런 지혜를 주시거나 말씀으로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갔을 때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어디 저리 갔어 너희들 땅을 파래 땅을 파 그러니까 땅을 파니까 거기서 막 물이 확 어마어마한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리고에 그 물은 좋은데 여기서 물의 근원이 저주를 받아줘 그 물을 먹은 사람마다 다 임신하면 다 유산하고 그 물을 갖다가 밭에서 물을 주면 다 과일 나무가 과일이 떨어지고 짐승들이 임신했다가 다 유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소금을 갖다 그 물에다 딱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물의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이 물이 쓴 물이 뭐가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해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그런 지혜를 주시거나 영감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하죠 아니면 내가 인생의 쓴 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딱 주일날 갔더니 강단에서 어떻게 돼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이런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생의 쓴 물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 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 막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딱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제가 모케하면서 어떤 지금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지만 애전에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속으로 영감을 딱 주세요 너 이렇게 이렇게 딱 해라 음성을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쓰리 쓴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라는데 두 또 하나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고 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돼요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음성을 듣기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음성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평상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딱 어떻게 하면 찬양을 딱 해요 그리고 방음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찬양하고 나서 제가 목양실 안에서 방음으로 와이렌 칼라리스트 1위 초반 초에 막 이렇게 방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요 방음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딱 있고 제가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그러면 사랑하는 종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사역은 어떻게 하고 너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해결이 안 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요셉은 보면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꿈자랑하다가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아니 귀공자 같은 왕자 같은 그런 아버지한테 집에서 사랑을 받다가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바리 집에 또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형제 다 떨어져가지고 보나먼 이웃 땅으로 팔려가서 그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그 귀공자 생활하던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종이 얼마나 인생의 크나큰 쓴물을 만났습니까?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엄마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그래서 보디바리 경호실장 보디바리 어때요? 요셉을 가정의 총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그 집의 모든 걸 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항상 잘될 때 조심하라 했죠 잘될 때 시험이오마 그런데 요셉에게도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게 문제였다 했잖아요 보디바리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잡고 늘어지는데 그 옷을 놔두고 도망쳐나갔더니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왔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고 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바리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손가락질을 저 종놈이 주제 아니 경호실장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언제 나올 기약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더 큰 승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이 애국으로 팔려오더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질렀는데 나 이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정치범들을 가두는 교도소였는데 거기서 애국의 술마통과는 장, 떡마통과는 장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마통과는 장 3일 만에 죽고 술마통과는 장이 복직이 됐네 2년 지나가지고 애국의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술마통과는 장이 요셉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하고 떡마통과는 장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 하고 있어요 이 희불의 소년이 그 청년이 우리 꿈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폐하의 꿈도 아마 그 청년이 해석을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애국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면서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물을 마시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 그런 불행한 일, 슬픈 일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어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도 환란과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과 연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하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이 쓴물을 어떻게 하면 단물로 바꿀 수 있어요 첫째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저주 가난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로 해서 우리를 속량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난에 혼자 한 채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의 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쓴물을 주님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쓴물을 받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으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전하이복이 되게 해 주실 거야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망 불평하고 염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능력을 그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향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런 입으로는 하지만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한숨 쉬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영으로도 말씀하시고 관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듣고 순종했잖아요 아니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저기 쓴물에 넣어라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 저 나뭇가지 꺾어서 쓴물에 넣는다고 이게 쓴물이 단물로 되겠어? 이렇게 그러면서 불신했으면 여러분 안 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뭇가지 갖다가 꺾어서 쓴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잖아요 아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항 축복의 조상이라 하죠 유프라데스 강가의 메소부타미에 살면서요 계속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인생이 쓴물을 마시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5세나 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가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그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창대케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에 그려야 되고 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가난 땅에 살라 기근이 들었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나일강에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야겠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버려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는 머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자기 생각으로 애국으로 가야 돼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라 머물렀더니 어때요? 그 해의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의 수확을 하게 되고 왕성하고 창대하의 마침내 거부가 되고 종들만 수백 명이 두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순종했던 이런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